도시나님, 디스크 수술 받아도 장기 요양 등급 가능해요? 네,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디스크 수술 받아도 장기 요양 등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초원이 100% 가능해요? 진짜예요? 그럼요, 일단은 허리 디스크나 추간발 탈출증 아니면 관절, 정형외과 쪽으로 진단이나 수술 받으신 분들은 단, 65세 이상 어르신분들만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다 65세 미만은요, 21가지 노인성 질환 아직도 노인성 질환은요, 디스크나 협차, 추간발 탈출증 아니면 관절 수술은 포함이 삑 안됩니다 21가지에 대해서 노인성 질환은요, 파키스 알차이머 뇌혈관 수술, 뇌혈관 진단 이러한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아야 일단은 장기 요양 등급 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정말 세월의 장사가 없어요 정말 허리가 아프고 디스크 수술 진단받고 관절 수술을 하고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 아니면 회전공개 파열 수술을 했다 여러가지 수술을 하신 분들은 100% 아니 200% 300% 300% 4등급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